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엔젤 로보틱스는 이날 공모가 2만원보다 225% 오른 6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엔젤 로보틱스는 앞서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하고,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 8조 9,700억 원을 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. 엔젤 로보틱스는 올해부터 산업 안전과 일상 보조, 부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